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죠 4월에 벌써 외국인들이 2조나 샀답니다 과연 뭘 샀을까 삼성전자만 샀을까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이제 귀환한다 최근 들어서도 계속 매수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였죠 한국거래소에서 이달 들어서 13일까지 외국인의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가 얼마냐 보니까 2조 2,862억 원어치예요 그리고 최근 9거래일 동안에 7거래를 샀어요 9일 동안 7일을 샀다? 네 외국인이 먼저 이제 좀 철이 든 거지 나머지 하나 남아있죠 오늘로 콕 찍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외국인 순매수가 상당히 오랜만입니다 11월 작년 11월에 5조 원 가까이 샀거든요 그런데 작년 11월은 보세요 11월 4일 날 기준으로 그때 우리가 아주 기념비적인 방송을 했죠 18시간 생방송 미국 대선이 이제 정리가 됐어요 대선 불확실성의 해소와 함께 글로벌 주시장이 뜨끈뜨끈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5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한 이후에 보면 12월에 1조 7천억 1월에 5조 2천9백억 2월에 2조 5백억 3월에 1조 2천4백억 계속해서 매도를 했거든요 여기다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도 같이 팔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나도 모르겠다 이제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파니까 양쪽이 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버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물론 코스피는 아직 좀 남았습니다마는 코스닥은 20년 만에 1,000포인트 넘어가는 사실 은근 강세장이죠 지금 현재 그런데 외국인들이 뭘 샀나 보니까 역시 삼성전자 제일 많이 살겠죠 9,600억 2위는 SK하이닉스 4,000억 그리고 카카오 2,700억 SK텔레콤 거의 2,000억 우리금융지주 1,200억 셀트리온 1,000억 엔시소프트 1,000억 이렇게 샀는데 반도체 많이 산 거는 바이코리 하면 반도체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최근 들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에 대한 정말 강력한 아예 웨이퍼를 들고 나왔더만 바이든이 지난번 기자회견할 때는 칩 이만한 걸 보여줘 아마 참모들이 그랬던 건데 안 보입니다 어르신 연세도 있으니까 좀 큰 그러니까 딱 삼성전자 불러놓고서 웨이퍼 동그란 걸 딱 들고 나와버리니까 강렬하죠 그런데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이건 약간 신흥국이라든지 어떤 권위주의 정부에서나 정책관련주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 거지 미국같이 거의 효율적인 시장이고 미국이 저런 큰 자본시장에서 정책관련주가 움직이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인가 말씀드린 인텔이 자동차용 반도체 내가 할게요 그러잖아요 인텔이 자동차용 그런 걸 합니까 원래 그런데 한대 낸 거 아니에요 아마 내가 볼 때 삼성전자도 더 한다고 얘기할 것 같아 그렇죠? 워낙 강하게 들어오고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글로벌 주식시장의 한국 쪽 어떤 바이코리아 성격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사는 배경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반도체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투자의 확대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보여지는 게 IT 중심의 제조업이 강한 나라들을 먼저 삽니다 지금도 보면 아시아 신흥국 쪽에 한국과 대만에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대만도 당연히 TSMC를 비롯한 반도체 IT 섹터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이런 거고 사실은 한국과 대만 외에는 아시아 쪽에서 중국과 인도에서는 자금이 빠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외국인이 사는 거냐 개인이 파는 거냐 예를 들면 1월 달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샀잖아요 1월 달에 그러면 외국인은 사실 그 정도로 강하게 우리 개인 투자들이 사들어오면 누군가는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긴 하죠 그렇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시장에 매수 매도를 하는 주체는 그냥 우리가 구분하는데 딱 세 군데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 기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외국인 기관 이건데 너무 강하게 샀어요 제 생각에도 1월 4일 날 같은 날 4조 몇 천억씩 사버리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견물생심의 반대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 이 정도 매수가 있어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지 한국 주식을 버려버렸냐 그건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외국인이 사는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냉정을 유지하고 계신 상황인데 어쨌든 바이코리아 또 반도체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가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거고 4, 5개월 만에 외국인이 물론 이제 4월이 아직 상반월입니다만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에 코스피 시장에 코스닥은 이미 전고점을 강하게 뚫어버렸으니까 코스피 시장에서의 어떤 지수 어제도 그런 시장이 펼쳐졌지 않습니까 국내 시장에서 그런 것들도 한번 기대해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바이든은 또 제가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뭐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바이든 제 아들이 정이든 이렇게 또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 생년화 편까지는 괜찮은데 약간 몰이 쓴 것 같다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가 괜찮네요 생산도 괜찮고 수출도 괜찮고 또 내수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성장세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뉴스들이 최근 들어 많죠 몇 년 만에 최초로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 자동차도 7년 만에 생산 내수 수출 튜플 지난 1분기에 증가를 했는데 그것도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다 두 자리 수출로 증가했어요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가 1분기 자동차 산업 동향 자료를 어제 공개를 했는데 지난 1분기 자동차 생산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12.2% 아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정도 늘 수 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직격탄을 날리는 기간이었으니까 내수 판매 11.3% 수출 대수가 16.9%가 늘었어요 어쨌든 그런데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불황 가운데 있었냐 7년 만에 생산 내수 수출이 한꺼번에 분기 단위로 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7년 만에 그렇습니까 이것도 그렇죠 7년 만이면 2014년 1분기 왜 처음이라는 거예요 2014년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인데 지난 1분기 자동차 생산이 90만 8823대를 기록했는데 3월까지는 각국의 지표들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서 1월 2월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89.6% 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변화죠 그런데 사실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은 15% 감소를 했고요 일본도 마이너스 9.3 그리고 인도 마이너스 19% 독일도 18.9% 마이너스고요 멕시코도 21.7%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증가하는 거니까 이 기간 동안 글로벌 자동차 생산에서 한국의 순위도 7위에서 6위로 올라갔다는 수출이 더 의미 있어 보이는데요 1분기 자동차 수출 대수가 55만 5430대인데 금액 기준으로 119억 달러를 넘어갔는데 지난해 1분기보다 31% 이상 는 겁니다 이거는 1분기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2014년 1분기와 2012년 1분기에서 역대 세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조 효과로 좋아진 게 아니고 진짜 좋은 거네요 찐 좋은 거예요 찐 좋은 거 뭘 이렇게 많이 팔았대요? 차종을 보면 수출 대수로 보면 코나가 6만 3천 7백 코나가 1위예요? 네 코나 난 코나가 솔직히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는데 코나가 약간 소형 해치백이에요 해치백 소형 SUV 같은 건데 그런 거예요? 코나가 엄청 잘 팔렸고 그다음에 트레이블레이저 이거는 쉐브레 거죠 4만 7천 대 이건 OEM이니까 이렇게 봐야 되고 니로 기아 니로 기아 니로가 3만 4천 대 아반떼 3만 2천 대 스포티지 2만 9천 대 우리 내수랑은 굉장히 다르네요 소나타 어디 간 거예요? 소나타 어디 간 거예요? 소나타는 흔적이 없네 수출만 흔적이 없는 게 아니라 내수도 보세요 내수 내수가 1분기에 내수 판매가 43만 2천 대인데 1분기 기준에 역대 최다해요 역대 최다 그래도 지금 코로나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비를 여행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소비가 어쩔 수 없이 주니까 차로 그냥 질르는구나 능축됐다가 바꿔 이렇게 된 거 이런 게 그리고 또 차를 많이 갖고 다니기 유리하죠 그렇죠? 또 뭐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좀 걱정되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깜짝 놀랐어요 차종별로 어디가 제일 많이 팔렸나 보니까 그랜저가 2만 5천 8백 도로 제일 많이 팔렸고요 그랜저 카니발 2만 3천 대 소렌토 아반떼 K5 2순위인데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그랜저는 정프로 카니발은 2% 이렇게 차를 갖고 있거든 그런데 소나타는 없어요? 소나타가 진짜 많이 팔리던 차인데 국민차 아니에요? 국민차였죠 중산층의 상징 중산층의 상징 소나타 흔적이 없네요 그러니까 중산층의 상징이 대체로 소나타 타는 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서비스 지출이나 이런 걸 줄이니까 그랜저로 가자 이렇게 된 거 같고 아반떼는 소나타로 안 옮기나 그러면? 아반떼는 거기까지 가시기 쉽지 않을 수 있죠 아반떼 사던 분들이 K5로 많이 간 거 같아 굳이 두 개 비교해서는 K5 차가 좋대요 실제로 자동차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생각보다는 이 소나타의 추락과 그랜저의 부상이 굉장히 대별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일부 국내 시장에서 친환경차의 판매도 분기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고 하니까 사실 지금 자동차 쪽의 반도체 수급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지역적인 문제가 물론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상 최대 혹은 한 10년 만에 최대 이런 기록들이 내수, 수출, 생산에서 트리플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동차 판매 관련 뉴스 하나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뉴스는 또 상장 뉴스가 하나 있군요 현대 엔지니어링 현대 엔지니어링이 원래 현대 그룹의 자동차 그룹의 비상장 건설 토목 플랜트 뭐 이런 거 하는 회사인데요 현대 자동차 그룹 계열사에요 현대 건설이 현대 자동차 계열사죠 그런데 현대 건설은 상장 건설사고 현대 엔지니어링이 비상장인데 이게 사실은 되게 역사가 오래된 회사입니다 건설사가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현대 그룹의 건설사가 이렇게 있었지 현대 건설이 있고 현대 산업 개발이 있었다 현대 산업 개발? 그게 이제 hdc잖아 지금 정상영 정세영 정세영이잖아 내 아들 정해안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생긴 거냐면 1974년도에 만든 회사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할라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뭉쳤다가 합쳤다가 이렇게 하면서 커진 회사인데 현재요 이 회사는 상장을 하면 대충 한 10조 정도를 호가를 해요 10조 그런데 이 회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 회사의 지분을 현임인 정의선 회장이 11% 정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이 이 상장을 함과 동시에 지금 도표가 나오죠 한 1조 정도를 실탄 확보가 되는 거지 그런데 정의선 회장은 뭘 해야 되냐면 여기 현대 자동차 지배 구조 현황 이 차트 보이시잖아요 현대 모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회사거든요 그런데 정의선 부회장은 현대 모비스 지분이 0.3%밖에 없어요 현대 모비스를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하지 못하면 현대 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배하고 있고 현대차가 기아차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또 현대차가 현대 건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현대 모비스의 지분을 더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아마도 현대 엔지니어링의 상장으로 인한 실탄 확보가 되면 이런 현대 모비스를 사든가 아니면 정몽구 전임 회장 아버지죠 상속을 받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속세의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지배구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정의선 회장 등 일가가 사실은 글로비스를 29.9% 갖잖아요 왜 29.9%라면 이게 맥시멈이에요 일값 몰아주기 규제 때문에 30% 이상 못 갖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가 20%로 줄어요 지분율이? 그러니까 일값 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돼서 더 강화된다고요? 10% 정도를 팔아야 되거든요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일가가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떻게든 현금화하면 또 한 1조 정도 생긴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정의선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활용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대 엔지니어링은 매출 기준으로 보면 한 7조 정도 하는 회사고요 영업이익이 한 2,500억에서 3,000억 사이 나오는 회사인데 올해 하반기에 코스닥 시장이 아니라 코스피 시장으로 간다고 주관사들을 좀 모이세요 그래서 RFP를 요청을 했다 그런데 RFP가 그런 거예요 리퀘스트 포 프로포절 그러니까 우리한테 제안을 해봐라 그런 거죠 증권사무 보고 우리 상장할 거니까 주관사 신청을 해봐라 이런 절차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코스피 시장으로 간다는 게 확정된 거니까 사실 올해 대어급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 셈인데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 자체도 이슈가 됩니다마는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가 다시 한 번 화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엘리어 펀드가 반대해가지고 모비스의 분할을 시도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조금 잠잠해졌던 지배구조 개편에 다시 군불이 대해지는 그런 이슈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주로 인프라 산업소비 이런 걸 주로 많이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파트 그런 건 안 하고요 플랜트 또 토목 인프라 이런 거 하는 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만나러 갈 시간이죠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